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가 무려 1.28%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잘 올라가던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기관이 무려 9,500억씩이나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은 577억에 매수 일단은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죠. 개인이 9,428억에 매도를 했네요. 그런데 보면 금융투자가 9,400억을 매도를 했고 연기금이라든가 은행, 기타금융 이쪽에서는 조금 매수를 했네요. 다른 것보다도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한 거 코스탁은 0.2% 조금 약세로 마감을 한 이런 상황인데 특히 코스피 지수가 무려 1.2%나 이렇게 급락을 했죠. 이것은 파월 의장의 의회에서의 발언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긴축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금리를 최대 6%까지 이렇게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증시 잘 올라가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었고 환율도 무려 22원이나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증권사에서 이거 주가가 이제부터는 랠리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또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을 키운 것은 우리가 이제 2월 초죠. 2월 1일 2월 초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fmc 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의 발언 굉장히 그 온건한 비둘기적인 그러한 발언을 했어요. 금리 인상을 두어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한 5% 이렇게 한 중반쯤 되지 않겠냐 이런 금리 인상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서 미국에서 소비도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고용 이 고용도 굉장히 예상보다도 높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일단은 물가 상승이죠. 자 이 물가 상승 이것이 좀 하락폭이 좀 이렇게 세야 되는데 별로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이 최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원에 출석을 해가지고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매파적인 신호를 팍 보냈어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여기에서 한 5% 그러니까 5.5% 이 정도를 우리가 2월 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6%까지 올라간다? 뭐 이러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시장은 바짝 미국 시장 돈을 1% 이상 하락을 했죠. 다우지스 나스닥 S&P 500. 자 이러면서 그냥 우리 증시도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특히 미국의 국채금리 이게 문제예요. 이 국채금리가 이거 보면은 2년물 2년이면은 이게 단기금리예요. 단기금리가 이것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2년 단기금리는 급등하고 10년 단기 저게 장기죠 10년은 10년 장기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단기금융이 이게 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이게 단기금리가 높아버렸어요. 이게 무려 1%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1981년 이후에 지금 1981년이면은 42년 전입니다. 자 42년 이래 이렇게 그 최고의 이렇게 그 폭을 소위 말해서 간격을 금리 장단기 역전 금리 간격 이것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의 전조전이에요. 전조 이게 전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뭐 이렇게 그 6%까지 올라갈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중에서의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자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은 또 소비가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또 감소하고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봅시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기아만 지금 1.68% 플러스고 특히 보면은 여기에서 카카오가 3.9% 하락. 네이버가 4.3% 하락을 했죠.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주. 기술주라는 것은 이게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이게 경기 민감주 쪽에서 굉장히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주라고 얘기하죠. 성장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급락을 하는 상황. 왜 연준에서의 그 불확실한 금리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조달. 이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시중 자금을. 자 이렇게 그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 것이 시중에서 이렇게 투자를 받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많죠.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기술주 특히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떨어졌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마찬가지로 3, 4% 다 하락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오늘 기관의 매도 또 어떤 거가 이루어졌고 외국인들은 또 어떤 거를 매수했고 매도했고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은 577억에 매수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계. 기계 쪽에서 1,100억 정도 매수. 운수장비가 1,000억 정도 매수. 그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매도. 전기전자 조금 일부 매수를 했네요. 기관은 다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관 특히 금융투자죠. 금융투자 그러면 증권사. 증권사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가 매도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매수한 것만 하더라도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종별로 보니까 웬만한 업종 다 내렸어요. 오늘 기계 그리고 비금속 강물 섬유 의복 이것만 조금 올라가고 오늘 특히 많이 내린 거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서비스업 2.37% 이렇게 하라고 했죠. 서비스업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화학 쪽이 2.59%. 오늘 2차전지 쪽에 LG에너지솔루션이 0.71% 하락을 했고 삼성 SDI가 4.92% LG화학이 3.38% 하락폭이 굉장히 셌습니다. 거기에다가 포스코케미칼은 그래도 그나마 0.96% 이렇게 상승이네요. SK이노베이션이 3.34% 하락. 이러다 보니까 화학 쪽에 이렇게 하락폭이 마이너스 2.59% 그리고 철강금속이 2.46%. 여기에서 보면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서 1.07%나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이렇게 보면 코스닥 쪽에서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2차전지주는 오히려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에코프로가 여기에서 14.38% 플러스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엠이 1.7% LNF가 0.4% 조금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니까 오늘 다른 것보다도 셀트리온 제약이 8.25% 플러스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로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한다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복귀 이것이 이렇게 셀트리온 계열 셀트리온을 위시해가지고 전체가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선전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증시 이거 어떡하냐. 계속 박스권에서 이렇게 1월에 증시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가 2월에 박스권. 이렇게 그러다가 3월에 그래도 그나마 이게 치고 올라가다가 이게 이렇게 쭉 하면서 2,500을 돌파를 해서 갈 걸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복병이 바로 파월 의장이에요. 파월 의장의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 긴축 발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또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의 증시 한 번 또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죠. 보면 아시아 증시가 오늘 먼저 이렇게 보니까 아시아 증시 일본의 닛게이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플러스 0.48% 그다음에 대만의 각권 지수죠. 마이너스 0.25% 상해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0.06. 그다음에 홍콩 항생홍콩 엣지가 각각 마이너스 2.38, 마이너스 2.68. 하락폭이 좀 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본 증시가 그래도 강세를 보였네요. 미국 증시 보니까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전체가 1%가 넘었어요. 하락이 다우가 마이너스 1.72%, 나스닥이 마이너스 1.25죠. S&P500이 마이너스 1.53%.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렇게 잘 올라가던 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보자고요. 차트 보니까 그냥 쭉 내려와 버렸어요. 나스닥, S&P500도 그냥 장대 은봉 만들었죠. 나스닥 역시 은봉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잘 며칠 올라가던 증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하락한 것은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 이것이 폭락으로 이끄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상원, 하원에 출석해서 여기에서 질의응답 받고 이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인플레이션,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빅스텝 정도, 0.5%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심지어는 고점이 6%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의 발언이죠. 이것이 최근에 경제 지표. 경제 지표라는 것은 고용 지표예요. 이 경제 지표가 고용과 소비죠. 고용과 소비가 예상보다도 좋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여기에서 고점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그냥 하루 종일 장중에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말이야 소위 말해서 파월 의장이 겁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왜 그러냐 그러면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지금 이게 원래 계획상으로는 2월 초 이게 FOMC 회의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4.75%예요. 이것을 올려서 한 5.5 정도의 마무리 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0.25% 0.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5% 5.25% 5.5% 이렇게 갈 이걸로 예상을 하고 이 이상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왜 이것을 계속 올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바로 경기 침체예요. 인플레이션 잡다가 이 경기 침체가 오늘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말은 그래도 말이라는 것이 4.75%에서 이번에 빅스텝을 쓰면 0.5% 올라가면 5.25가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0.25 0.25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5.75 내지는 최대한 6%까지 올라갈 가능성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여기에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파월 의장에 한마디로 말해서 겁주기에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반면에 지금 시장은 또 그게 아니에요.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게 51.3%로 올라갔어요. 51.3%. 며칠 전만 하더라도 31.4%였어요. 꽁충 뛰어 올라갔어요. 파월 의장의 연준에서의 발언. 이거 분명히 금리가 이게 0.5% 간다. 이렇게 시장을 하면서 결국은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채금리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국채금리가 말이에요. 2년물이 있고 10년물이 있어요. 10년물은 장기고 2년물은 단기입니다. 원래는 장기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런데 2년 국채금리가 지금 툭 튀어 올라와 버렸어요. 5.01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10년 이게 올라갔죠.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오히려 내려왔어요. 3.97% 내려왔어요. 이 격차가 1%가 나왔어요. 이야 이거가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로 여기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단기금리 올라가고 장기금리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러한 것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이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는 못한다. 그렇게 또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파월 의장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지수라든가 또 유럽증시 보죠. 유럽증시를 보니까 지금 영국, 독일이 지금 플러스예요. 지금 장기 시작을 했죠. 0.31% 영국이다든가 영국이 플러스. 그리고 프랑스는 보압이죠. 약보압 0.01%. 유로스탁 50이 0.25% 플러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다 플러스. 그러니까 일단은 유럽증시는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선물지수도 또 상승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약해져야 되는데 의외로 또 미국의 선물지수, 다우, 나스닥, S&P500 전체가 지금 보면 다우가 0.18%, S&P500이 0.27%, 나스닥이 0.4%. 이렇게 미국의 선물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일단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미국 증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 증시가 그래요.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 파월의 장의 어떻게 보면 경고성 발언, 시장에다 너무 과열하지 말아라. 증시에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로 끌고 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이 박스권 장세가 지금 이번에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몇 가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가 이게 주가가 말이에요. 이렇게 금방 치고 올라갈 것 같았었는데 파월의 장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쇼크를 먹은 상황인데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10일, 10일이면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어요.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지표가 14일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14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이 예상보다도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온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이게 여기에서 오히려 올려간다거나 상승, 하락폭이 약하다. 이렇다면 연준에서의 또 강하게 발언이 나오겠죠. 연준 위원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0.5% 빅스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얘기가 언급이 계속 나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조금 좀 그래도 이렇게 치고 갈 걸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어떤 때냐 이게 현금을 조금 좀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좀 여기에 조정이 깊어질 때 그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지금 현재로서 경기가 침체 가능성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긴축의 그런 가능성. 그다음에 중국. 중국은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혼전하고 있는데 이게 막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우리 증시가. 이거 말이에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막 급락하듯이 이러지는 않다고. 지금 이게 수의 말에서 호재와 악재가 혼존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호들갑거리고 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준비가 돼야지 결국은 주가를 상승이 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공부하면서 원칙. 내가 그러잖아요. 제가 무료로 생방송을 유튜브에서 매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매일 무료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10배 정도, 5배, 3배 이렇게 가는 종목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오시면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화살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카페가 나옵니다. 그러면 카페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카페에 가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리딩방, 카톡방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일단은 카페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 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제가 생방송을 무료로 또 이렇게 해드리는데 여기에서 시간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장중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료 리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료로 하는 데 가서 유료 리딩하는 데 가면은 아마 월 88만 원의 회비를 달라고 그럴 거예요. 문자나 카톡도 30, 33만 원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방송을 했고 그리고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88만 원의 회비를 내신 분들이 제가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무료 공짜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방송 내용은 고기 잡는 방법.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기 잡는 방법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을 어떤 원칙 하에서 매매하면서 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한 달에 300에서 500 이상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천만 원 이상도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유료로 이렇게 몇백만 원씩 이게 88만 원이면 1년에 이게 연에 한 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최소한 몇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주고 방송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느냐 안 납니다. 여러분들 한두 번은 우연찮게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는 거 사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연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고기 잡는 법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한두 번 하다가 말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배우세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올려드리면 이것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무료 리딩을 따라하면 월 300에서 500 정도는 충분히 봅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와가지고 종목이나 하나 이렇게 추천하는 거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느냐. 이 공지사항 쪽에 여기 가면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유튜브 시청해야 될 영상이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영상 반복적으로 보시면 한 10번 정도만 보면 여러분들은 월 한 5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 인공지능 매매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용을 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는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 카페에 오면 여기 영상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바로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 우리가 보스 프라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설명서를 쫙 올려놨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주식 투자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수익이 난다. 이게 우리가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공부해야지 수익이 저기에 대학을 갈 수가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대학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는 투자는 사람의 5%만이 수익을 냅니다. 나머지 95%는 이게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고 퇴출뿐만 아니라 패인이 돼버려요. 패인 돈 다 잃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손실 나서 퇴출되고 패인되고 이런 코스를 걷지 말고 여기서 5% 속에 들어가서 수익 내는 그러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답은 공부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 손에는 재무제표. 계속 얘기합니다. 재무제표. 이게 기초예요. 한 손에는 차트. 제가 유튜브 영상에 계속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달달 외우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수익 내신 분이 제가 수시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원스리님 같은 경우에는 트럭 드라이버 운전하시면서도 이렇게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요. 투자금이 5천만 원입니다. 1월 달에 1,300만 원. 2월 달에는 1,200만 원이에요. 이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이 3년 동안 열심히 제 방송을 들으면서 배운 결과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라는 거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면 이게 수익이 나는 거.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주식이 활약해가지고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사두면 3배에서 5배 갑니다. 그럼 여기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는 뭘로 판단하느냐. 이 재무제표를 보면 보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 이거를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의 흐름을 알고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하면 300에서 500만 원을 매월 벌 수가 있습니다. 매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 내가지고 장기 투자해 두면 이게 다섯 배만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꽉 먹고 알 먹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와서 그냥 방송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식 투자 공식이에요. 이게 구구단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달달달달 외우면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어요. 500만 원. 첫째 종목 3개로 줄여라. 여러분들이 종목 수가 이렇게 많으면 절대 수익 안 난다 그랬어요. 50개 100개 이렇게 된 분들은 수익 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공부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3종목을 딱 샀어요. 1억 원어치를. 그러니까 수익이 2200만 원이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세 종목을 공부해가지고 샀어요. 7500만 원어치를. 수익이 9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달달 외우시면 한 달에 눈 감고 500은 벌 수 있습니다. 주식의 구구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매수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려오다가 올라 이렇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눌림목에서 해야 된다. 이게 눌림목. 그리고 눌림목에서도 CCI9이라든가 RSI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그리고 엠벨롭 이것도 활용해서 저점을 잡은 다음에 항상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이렇게. 그다음에 주가가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그리고 나서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 이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한 달에 500만 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천만 원 이상도 벌 수 있어요. 알았죠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암기하기 좋게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세요.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들 엠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가면 있어요. 카페 바로 공지상 여기 이렇게 가면 주식성 음원 받고 여기에서 벨소리 바꾸세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월 천만 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종목을 공부를 해야죠. 자 먼저 종목 공부하기 전에 이 종목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영원무역이라고 이게 언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올려드렸냐. 3월 7일입니다. 3월 7일이면 이 날이에요. 이 날 영상에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게 오늘 완전히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서 급등을 하면서 6% 장 중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영원무역이 장 중에 7.38%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21선 우상향 그렇죠? 이렇게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이렇게 눌림목을 봐요. 눌림목. 눌림목은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 이런 구간이 매수 구간이에요. 그럼 이런 데서 매수를 하든지 여기에. 그러면 수익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소위 말해서 주식의 구구단. 우리가 구구단 못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구구 81, 구팔에 72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것도 구구단 외우듯이 하면 여러분들 다 수익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에이테크. 에이테크 솔루션. 이 종목도 한번 보자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먼저 차트를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21선 우상향. 여기에서 21선 이렇게 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그다음에 주가가 눌림목 매수. 눌림목 매수라는데 여기 보면 CCI9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안 사도 돼요. 이렇게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막 들어왔어요. 눌림목.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위치에서부터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반등이 나오면 바로 뭐예요?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것을 잘 가지고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의 수익 낼 확률은 85%까지 올라간다. 월 500만 원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5%는 이거는 여기 손절이에요. 손절. 그러니까 손절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무기는 두 가지예요. 분할 매수의 무기.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손절의 무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지키세요. 아셨죠? 이런 상황에서 재무제표는 또 꼭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재무제표 한번 봅시다. 재무제표 보면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PBR,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PBR, Price Earning Ratio. 이렇게. 이거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이에요. 3 이상이면 고평가입니다. 숫자가.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1.43이니까 작죠.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예요. 그다음에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라서 이렇게 주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인데 10 이하인 것을 여기에서 매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1.15니까 이거는 좀 고점이죠. 바로 고평가의 국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매매.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를 참고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고 연습하다 보면 보입니다. 매출이 에이테크 솔루션의 매출이 2,282억, 2,400억, 2,59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8억, 40억, 67억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 우리가 영업이익률. 도대체 매출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율이에요. 여기 영업이익률. 2.56% 이게 굉장히 작아요. 2.56%면 엄청 작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ROE, 자기자본 수익률 2.95%, 93%, 이것도 작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추세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이렇게 너무 이쪽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할 때는 이거는 꼭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PBR, 프라이스 북밸류 레시오, 주가 순자산비율. 주가가 11,34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냐. 여기에 BPS, 한주당 자산가치 7,828원, 7,824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11,340 나누기 7,824 이렇게 하니까 1.44가 나오네. 1.44.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PBR,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주가가 11,340원이에요. 이거를 나눠줍니다. 여기에서. EPS, 한주당 벌어뜨리는 돈 547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11,340 나누기 547 하니까 여기에서 한 20점 나오네. 20 그러니까 조금 좀 높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계산할 줄 알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도 봤고 차트도 골랐어요. 그러면 매매를 해야죠. 돈이라는 거는 자기가 매매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매매도 안 하고 그냥 남한테 이거 사야 돼요? 이거 팔아야 돼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실전 매매, 실전 매매를 합니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골라서 직접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얼마에 사요?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3천만 원어치를, 여기에서 내가 이걸, 아니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일단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전략. 그럼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세수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럼 1차 매수 40%, 4, 3, 10이 1,200만 원. 2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그다음에 3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매수. 1차 매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여기서 쭉 땡겨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이거 한꺼번에 다 사가지고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손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들은 항상 한 번에 살려고 그러고 고수들은 분할 매수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고수가 되려면 분할 매수 철저히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방금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바로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잖아. 1차를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2차 매수하세요, 이렇게. 2차 매수. 그다음에 2차 매수하는데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3차 매수하세요, 이렇게. 그럼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세 번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여기에서 반등이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이렇게 매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세 번 하는 동안에 거의 올라가요. 이게 올라갈 확률이 85%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눌림목에서 이렇게 사기 때문에. 그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5%에서 절반 매도, 플러스 10%에서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가 밀린다. 이렇게 또 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는 다른 것보다도 마이너스 5%에 밀리면 무조건 손절하세요. 이렇게 손절하고 나와서 또 이렇게 새로운 종목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보통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종목 추천하는데 이렇게 유료 사이트에 가면은 그냥 뭔 종목이 좋다, 뭔 종목이 좋다. 뭐 이러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요. 여러분들 그거 사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손실입니다. 왜? 주가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찍어준다고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투자가 있고 매매가 있다고 했어요. 투자가 있고 매매.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투자는 저평가, 우량주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재무제표가 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사 누가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매매 기법 그리고 또 재무제표 이런 것을 잘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종목이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하이스틸. 이 종목을 이렇게 봅시다. 자, 하이스틸도 첫째가 21선 우상향. 21선이 여기서 우상향하고 있죠. 그렇죠? 21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21선을 강하게 뚫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위치. 소위 말해서 21, 2평선의 지지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먼저 21선 우상향. 올라가다가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인데 눌림목은 CCI9이 과매도. 과매도 구간이 여기밖에 없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3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평생할 주식.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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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